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꼬리 들어오고 싶다고? 응 말을 하면서 하고싶대 츄스크님? 응 여기 있으신데? 여기에 말하자면 좀 깊단다 중국풍인게 마음에 들고 쿠킬보 times 이 Lights arkadaş Angry i Kong Ben Kirby Heard simplement The Hub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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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가자고 이리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빵님도 오셨네 저는 안하지만 심심해서 왔어요 하하 세상에 세상에 오 썬더 드디어 이탈리아 전차들을 만들기로 결정했구나 얘들 뭐 사야되나 이 멸만큼 찬 차들을 만들기로 결정했구만 복주머니 나 나이 앞에서 왔어 응 잘했어 저건 아끼자 니가 다 가지고 있지 아니면 이리와 누림이란 멍청이가 우리 없을때 몰래 가져갈거 같아 아니 진짜 안그런다고요 한 번 실례를 잃으면 나 원천이 서버 지금 만들어가지는디 아 저도 바꼈어? 아 저도 바꼈어? 엘팔 구일이었나? 마지막 번호가 마지막 번호가 도둑 아 진짜 잡혀 알려주면 안돼요 나 진짜 진짜 너무 사람이 그립거든 다이아몬드 다스키를 받치면 용서해줘 다스키 깨와 그물을 좀 봐주면 안돼? 그물을 쓸데가 없잖아 맞아, 그물을 쓸데가 없잖아 뭔가 고가치인거는 많이 가져오면 용서해줄게 가져오면이 아니지, 말하면 용서해줄게 아니면 말과 비단으로 맞추는 것도 말과 비단 괜찮다 지금 원처님 트진영 올리신 저거 맞죠? 로고 왜 안되지? 아, 잠깐만 나 너 계속 접속 실패 뜨고 있었는데 왜 안들어하지 야, 복사하고 내려붙여놨구나 왠지 예상하다 왜서버가 안들어가지지 미루 하さん worthy 여기있잖아, 저거 나왔잖아 밑에거로 나는 안되는데 Simple 누구 사람이야? 누린님 가실데 없으면 양털 3개 챙겨서 제 쪽으로 오세요. 좌표 보내드릴게요. 갈때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양털 3개 챙겨가지고. 저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깊게 내려가고 있어요. 저게서 3점 열고 싶다. 원천아 다이아칼 만들어라. 미안한다 형님들. 원천님 그래도 먹고 잘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쪽으로 와요. 저 침대 있거니요? 당근 안 구워지네? 그럼 당근 안 구워져. 침대가 아니고 내 쪽으로 와요. 집 드릴게요. 저 집 있거니요 이제? 지한 몇백미터 안에? 아이 세상에. 여기 자고 있느냐 하면 저장 되는거지 이거? 아니? 넌 안돼. 링크롭 narcotzeral 표정도예요, 오케이. 합승사 치였다. 예. 하... 재밌겠다. 어 마이갓 드림이 같은 드림이 같은 인간만 없어 그건 매우 평화로워 나 진짜 평화롭게 살고싶었는데 평화롭게 살고싶었는데 생존 본능이 나를 이끌었어 그치 맞아 난 결국 이런 문제 원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뭔지 잘생길래 아 근데 뭐좀 훔쳤을 뿐인데 뭐 좀이야 좀? 좀이었나? 뭘 얼마나 훔친거에요 이제 아 철밖에 안훔쳤는데 아 존나 웃겼음 훔치고 나가 놓고 밤이니까 위험하니까 하룻밤만 재워둘래 이게 뭐라고요? 훔치고 나갔는데 훔쳐서 도망쳤는데 돌아와서는 밤이니까 위험하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세요래 하 세상에 눈물이 똑같이 그래서 뚝배기를 부셨고 그렇죠 나한테 와요 저 이미 정신을 깼다니깐 저 이미 정신을 깼다니깐 하하핳 나 지금 폰이 없어 소통없었나 볼마도 뒤지는데 아까 전에 지유앤 지나가던데 지유앤 누구에요? 하하핳 풀 열심히 캐고다니디요 하하핳 먹을게 없어서 풀을 먹다니 하하핳 아니요 풀 캐고다니시던데 풀 뜯지마요 풀 맛없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방금 크리퍼 엄청 무서웠다 마을 찾아서 한번 그거 얻어야 되는데 감자 감자가 많이 채워져 감자가 좋긴 한데 마을 찾기가 힘들어서 효율은 수박이 제일 좋다? 감자가 제일 좋지 아니야 수박이 잘 자라서 어 그렇지 솔직히 수박 얻은 거 단첨은 수박은 많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수박 구한 거 진짜 문발 겨우졌어 정글 돌아다니고 있는데 수박이 있었어 아 저 아까 전에 수박 피가 넓었었는데 원체인 죽여놨을 때 그때 좀 뺏겨졌잖아 아니 그것도 많이 나왔네 그런 거 없어 왜 서로 말이 달라요? 아니 수박 피가는데 수확실에서는 확실하게 얻었었어 근데 내가 원체인 죽이지 않으면 죽었을 거야 그니까 지 혼자 알아서 다 잃어버렸단 소리잖아 그렇게 말하면 슬프지 난 어 노력했는데 노력해서 다 잃어버리고 도둑질까지 안 오셨 내가 얼마나 어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셨겠죠 pulk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내 위에서 용암소를 들리는데 잠깐만 예 저는 합숫소를 지었습니다 일종의 집이죠 일종의 집이죠 일종의 집이죠 아 맞다 철문은 안열리는구나 왜 안열리나 깜빡했네 나무가 없어 미치겠네 말이다 말이다 나 말 키우고 싶어 말 데려가야 돼 그러네 아니면 거기다가 누가 필요할텐데 뭐 안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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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이다 안 돼 용암이다 안 돼 용암이 있다는 거 이 공채에 가용온도가 있다는 거 안장하고 한 번 더 안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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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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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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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ii.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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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st. 民 дело. Gross Lam9 spec 문 바로 옆에 여기 있잖아 오 미친 에어본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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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없음 그냥 꼼수 뭔가 꼼수를 다 돌려야해 아 나 문서 소리인줄 알았네 아우 깜짝이야 문서 양씨를 하네 요간 소리인줄 알았어 그 마크 몇 버전이죠? 최신 최신이 몇 버전 1.13.2 아우 깜짝이야 앗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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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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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bién sukl- 아무- 어? 존파님 벌써 컨셉 잡은거 아니었나요? 어 존파님 근데 컨셉이 아니 진짜 원래 병신이예요 누가 더 병신같은 것 같으니까 도둑질 해놓고 재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아 내가 이거 훔치고 갈랬는데 오늘만 네 집에서 자준다 하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마인크래프트 삭제 다시 다 집어야돼 자 내려가는 크래프트인데 나뭇길 살까 오늘 크래프트 아 세세세 어? 또 손없잖아 어? 깜짝 하다보면 되지겠지 둘 중 한 명이 죽겠지 크래프트한테 포이당이 있네나 지금 뒤질것 같거든 이제 잘 가세요 잘 가세요